김진환 전문가 김진환 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개넥신이고요. 10%고 16,000원이에요. 오래 들고 계셨네요. 오래됐죠. 그러면 지금 너무 사실 많이 빠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네. 저는 지금 같이 늙어가는 것 같아서 이거를 어떻게 반등이 나올까? 16,000원까지는 올 수 있을까? 16,000원 정도 원금 회복이 지금 16,000원이시니까 이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비중이 10%이신데 만원선 뚫고 이렇게 이탈하고 했을 때 더 담을 거나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 봐요. 그게 이제 4만 2천원에서 계속 물타고 물타고 한 게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4만 2천원이요? 네.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오래된 주식이에요. 시청자님이 왜 같이 늙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지 더 잘 와닿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제넥신도 사실 이름값이 꽤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이었고 한때 또 이름을 떨쳤던 그런 제약바이오인데 이 종목 오랜만에 보니까 만 원도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저희가 16,000원 이 부분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부진한지도 함께 좀 살펴볼게요.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네. 제넥신입니다. 이제 차트를 좀 크게 넓게 봐야지 직전 고점이 보일 정도로 꽤 오랜 기간 동안에 지지부진하게 밀려 내려왔습니다. 한때는 14만원선 근처까지도 갔던 종목인데 지금은 공이 하나가 빠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넥신 사신 가격 대비로도 현재 손실이 꽤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4만원대부터 이 종목을 접근을 하셨었대요. 그 어려웠던 세월이 고스란히 좀 느껴지는 차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이 제넥신을 2020년에는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매매에서 실제로 여기서 제넥신에서도 수익을 꽤 많이 보고 나왔었거든요. 그 이유가 그때 그런 게 있었죠. 코로나 한참 초기 때 코로나 백신을 만든다고 그러면서 원숭이한테 이렇게 주사를 냈을 때 항체가 생겼다. 그때는 백신도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들이 있어서 2020년도에 봄쯤에 상당히 좀 미리 들어갔다가 좀 잘 빠져나온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보니까 백신 개발 포기한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아마 그 이듬해 정도였던가 그때쯤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딱 보고 나니까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투자자들은 어떻게 되건 말건 그냥 저렇게 쉽게 포기를 해버리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셀트리온에서도 한다 그러고 제넥신에서도 한다 그러고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 이런 부분들도 많았었어요. 실제로 국가에서 지원금도 어느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걸 보고 난 다음에 관심을 안 가졌었는데 빠져도 너무 빠졌네요. 그리고 지금 자궁경부암 백신 같은 것들 이런 것도 개발을 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그 자궁경부암 백신을 다른 쪽 용도로 또 이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도 나왔고 애들 어린이 성장제들 키크는 약 이런 것도 만들고 그랬었는데요. 이게 이렇다 한 결과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 그런 쪽들 많잖아요. 실적들은 안 나오는데 뭐 좀 용서는 되죠. 나중에 처음에 상장되고 그런 종목들이라면. 그런데 시간이 많이 지나도 성과가 없다면 그거는 굉장히 많이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헬릭스미스 같은 종목들 옛날에 바이로매드 이런 쪽들도 다 그런 모습이죠. 이 제넥신도 상장된 게 상장될 때 당시에는 굉장히 이것도 좀 관심도 많이 받았었어요. 이게 2009년도에 상장됐는데요. 상장되면서 어떤 얘기들을 하겠습니까? 상장하면서. 우리 몇 년 안에 이거 해갖고 결과 내고 결과 내고 결과 내고 이렇게 하면서 회사 성장시켜 나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기술 수출 결과도 하나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뚜렷하게 아주 좋은 그런 부분들은 아니었었고요. 지금 2009년도에 상장이 됐다면 지금은 어떤 결과를 내놨어도 지금 한 15년 가까이 지났지 않습니까? 내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부재해요. 그렇다면 마음 놓고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다라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근데 너무 많이 빠졌어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반토막 난 상태에서 이걸 손절치세요.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10%인데 이 종목은 추가 매수도 반대입니다. 대신 제가 종목을 제약바이오 쪽을 한 종목을 좀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요. 그쪽을 좀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이 제넥신은 그냥 두시고요. 그쪽하고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시고 이거 제넥신을 물타기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HKE 이노엔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이거는 실적 부분도 계속 성장을 하면서 지금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요. 이거를 물타기 하지 마시고 HKE 이노엔을 좀 매수를 하셔가지고 이 제넥신도 어느 정도 올라오고 HKE 이노엔도 좀 오래 괜찮을 것 같습니다. HKE 이노엔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거 두 개 합쳐서 평균이 되면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 그런 전략이 가장 좋을 것 같거든요. 이거 하나만 들고 뭐 저 기다리신다라면 지금보다 따불이 가야지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좀 무리한 그런 건 것 같고 HKE 이노엔을 저 제넥신 좀 보유하고 있는 거 정도만큼 매수를 하셔가지고 두 종목을 같이 빠져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종목 하나만 그냥 진단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추천을 잘 안 드리거든요. 그런데 시청자님 상황이 워낙에 좀 안 좋으시고 그리고 또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아서 전문가님이 이렇게 종목 하나 콕 집어서 대안을 제시를 해주셨어요. 시청자님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없으세요? 아니요.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늘 잘 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꼭 많이 빠지기 전에도요. 확인하시면서 매매하는 거 괜찮습니다. 저희에게 자주자주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작시안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뭔가 좀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비판적으로 사고하면서 내가 가진 종목이 정말 괜찮나 중간중간 점검해 보시는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 주식 투자 하시면서요. 혼자 점검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또 저희 이 시간을 마음껏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쉬운 진단 시간에 이렇게 잘 살펴드리니까요. 자주 이렇게 연락 주시고 그리고 또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못 봐드리더라도 게시판에 고수분들이 많으십니다. 이분들이 또 한마디씩 해주시면 그것 또한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다양한 시각으로 종목을 좀 보셨으면 합니다. 진행 시진 어려운 시간 좀 다른 종목으로 빨리 좀 만회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면서 마무리 짓겠고요. 첫 번째 전화 상담이었습니다. 다음 게시판에도 많은 분들 계시는데 앞서서 지금 같이 늙어가는 주식 명언이네요 하셨는데 어떤 얘기인지 주식 투자 하시는 분들은 바로 아실 거예요. 끄덕끄덕 맞아 나도 이런 종목 하나 있지 속 썩이는 그런 못된 자식 같은 종목 하나 있지 이런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종목 고민들 쭉 올라오고 있고요. 지금 방송 중인가요? 민들레님 하셨는데 네 민들레님 맞습니다. 저희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연락 주셔도 되고 게시판에 글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아 김미양님 오셨네요. 저희가 최근에 좀 종목 봐드렸는데 잘 대응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 저희가 선안 봐드렸죠. 어제 선안 봐드렸는데 확실히 김미양님 잘 하시는 분인 듯합니다. 일부 익절을 하셨다고 이렇게 해서 또 진행 결과도 알려주시니까 저희도 앞으로도 더 큰 수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종목 하나 골라볼게요. 다음으로 볼 종목은 게시판에 구리구리 너구리님께서 올려주신 퓨런티어입니다. 시청자님이 자율주행 종목을 두 종목이나 담으셨대요. 그런데 최근에 자율주행 이야기가 쏙 들어갔죠. 미국에서도 자율주행 택시 사고 때문에 퇴출을 하니 마니 해서 분위기가 좋지는 않습니다. 사신 가격은 34,000원, 비중은 17%, 오늘 종가랑 계산을 해봤을 때도 현재 20% 이상의 손실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시장에 관심 받기라서 그런지 주가가 조금씩 밀리다가 올라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이 회사 자체에 대해서는 믿음도 있으시고요. 또 재무상태도 괜찮은 것 같은데 현재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전문가님의 의견이 좀 궁금하다고 이렇게 신청해 주셨습니다. 퓨런티어, 그리고 이 종목 포함해서 자율주행 전반으로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자율주행 쪽 같은 경우는 지금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올해 이게 레벨 3가 나온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콕 집어서 몇 월달에 나온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레벨 3라는 거는 지금 레벨 2 정도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레벨 2하고 레벨 3는 상당히 다른 거예요. 레벨 2까지는 사람이 주가 되는 거고요. 레벨 3부터는 자동차가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훨씬 많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저 시장에 좀 관심을 못 받고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가끔 한 번씩 이렇게 얘기가 툭툭 튀어나와요. 툭툭 튀어나오니까 일단 그런 부분들은 좀 보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최대 주주가 하이비전 시스템이죠. 그런데 하이비전 시스템이 애플의 XR 기기 비전 프로 그쪽에 좀 납품하는 밴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피론티어 같은 경우도 거기에 따른 수혜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시면서 좀 꼼꼼하게 따져보신 것 같은데 이거는 굉장히 좋은 버릇입니다. 그런데 약간 좀 아쉬운 거는 그런 거죠. 보시게 되면 3만 4천 원 정도에 매수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쪽에 7월 달에도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거래가 됐는데 거래가 좀 많이 됐죠. 거기가 한 3만 4천 원에서 3만 7천 원 정도 사이 그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거래량 크게 터졌는데 그 가격대고요. 여기서도 또 고점을 찍었었어요. 아마 우리 시청자님 들어가신 자리는 이 자리가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면 이 자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자리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이쪽하고 고점, 정고점하고 얼마 이렇게 멀지 않은 자리에서 그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밀려서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기업 재무 내용들 이런 것들은 잘 따져보신 것 같으니까 상당히 재무적으로는 괜찮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뭐 2022년도보다 2023년이 훨씬 더 매출액 같은 경우도 훨씬 더 많이 늘었고요. 이익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투자를 하신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매수하신 가격대 그 정도는 저항성 근처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이게 반등을 하더라도 매수하신 가격대 근처에서는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7% 정도시면 한 10% 정도만 되시면 제가 그냥 10% 더 매수를 하셔서 그 가격대 지금 한 3만 4천 원 근처에 빠져나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거를 만약에 지금 보유한 것만큼 더 산다면 좀 이 단가를 뚝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그만큼을 사야 되는데요. 비중 너무 커집니다. 비중이 너무 커져서 30%가 넘어가버리니까 그건 곤란합니다. 그건 곤란하고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아래쪽 지금 한 2만 5천 원 정도 그쯤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 것 같아요. 2만 5천 원이라는 자리는 지켜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 2만 5천 원이라는 가격을 이탈한다면 기업에 조금 안 좋은 일이 있든가 아니면 시장 전체도 굉장히 힘들어진다든가 그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는 2만 5천 원 정도 그 정도 선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하시고요. 위쪽으로는 좀 올라가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 근처가 저항선이니까 그쯤에서 정리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퓨런티어 추가 매수는 안 된다고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라인은 2만 5천 원 그리고 반등의 목표치는 사신 가격 원금 정도 되시면 나오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해서 퓨런티어에 대한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한번 좀 구리구리 너구리님 잘 보고 계신데 자율주행 하나만 담았어야 됐는데 하시면서 후회의 목소리를 같이 좀 남겨주고 계세요. 이 종목 외에도 다른 종목군들 아마 있으실 테니까 포트를 조금씩 교체를 하시면서 손실 보는 부분들 좀 만회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종목도 궁금하시면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고요. 아 차트를 왜 안 봤을까. 그렇죠. 이게 종목 살 때 이것저것 다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렵긴 합니다. 자율주행 다 합해서 비중이 35% 되신다고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써주시는데 제가 다 읽어서 아마 너구리님이 신기하실 것 같아요. 저희 생방송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이야기 제가 대신 전해드리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있으시면 써주세요. 그리고 씽킹스타트님 진시진 오시면 위로를 받는 듯 하시면서 자주 와야겠어요 하셨는데 언제든지 저희가 반갑게 맞아드릴 테니까 주식 투자하다가 남한테도 못하는 얘기 여기다가 풀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서 LG생활건강이랑 같이 늙어가요 하셨는데 이 종목도 정말 힘들었죠. 그런데 오늘은 그래도 조금은 며칠 들었습니다. 다음 종목 하나 골라볼게요. 오늘 또 강하게 오른 종목 하나 있습니다. 삼화페인트를 올려주신 분이 계세요. 유튜브에 곽보영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6480원이 매수가고요. 비중이 15%입니다. 오늘 이 종목 신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신 가격보다도 위쪽에 있는 상황 약간 좀 수익 구간에 있고요. 저는 삼화페인트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게 리튬 2차전지 전액 첨가제 제조 특허 획득했다고 급등을 하던데 얼마 전에 노루페인트도 비슷한 얘기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서 페인트 만드는 거랑 전해질이랑 성분이 좀 비슷한가? 이렇게 비슷한 맥락으로 가지 궁금하더라고요. 전문가님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어느 정도 연관성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전액도 어차피 화학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고 이 페인트 업체들 같은 경우도 이 페인트를 만들 때 여러 가지 화합물질이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이쪽도 느끼는 것 같아요. 페인트 업체들이나 여타 화학업체들도 이쪽보다 우리 페인트만 만들다가 나중에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신사업들 좀 찾아보자. 이렇게 하면서 신사업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삼합페인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노루페인트도 마찬가지예요. 전방산업들 이런 쪽이 좀 좋게 되면 주가 자체가 탄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럼 전방산업이라는 게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조선 쪽들 이런 쪽들이 굉장히 큰 전방산업이 될 거예요. 조선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수주를 굉장히 많이 해놓은 상태니까 실적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요. 보시게 되면 좀 윗고리가 좀 많이 아쉽죠. 윗고리가 좀 아쉬운데 이 부분은 지금 이렇게 시장의 연속성이 없이 움직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삼합페인트도 마찬가지다라고 마찬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 전에 이 삼합페인트 같은 경우는 움직이는 게 좀 버릇이 있죠. 보시기 때문에 하여튼 위쪽으로 급등만 하면 이렇게 윗고리를 계속 이렇게 다는 게 버릇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윗고리 그냥 강하게 달았는데요. 이거는 오늘 같은 경우는 몸통이 상대적으로 양선이라면서 좀 큽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나은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과거의 움직임들 이런 것들을 보시면 그냥 밀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삼합페인트 같은 경우도 내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내일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면 조금 곤란합니다. 좀 곤란하고 내일도 플러스권에서 거래돼 줘야 돼요. 물론 실적 부분들 나오는 것들은 괜찮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파되고 뚫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존재를 한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기술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무시를 못하죠. 내일 보시고 마이너스권이 아니다라면요. 저 플러스권에서 좀 이렇게 계속 거래가 된다라면 여기서 윗골을 쭉 달았던 자리 이 자리도 돌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한 9천 원대 정도 그 정도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자리가 돼요. 하지만 내일 이게 오전장에 좀 마이너스 나오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아까 동그라미 좀 쳐드렸던 그런 것처럼 이렇게 밀릴 가능성 조정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주가 향방은 내일 아침에 보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내일 아침에 플러스권에 있다면 9천 원대 근처까지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일 아침에 마이너스가 나오면 일단 한번 차익 6,480원이시면 어느 정도 수익은 발생되셨으니까 내일 좀 마이너스권이 나온다. 그때는 차익 실현하시고 밑에서 다시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슈팅이 나온 종목 3화 페인트 알아봤습니다. 내일 아침에 꼭 시세를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좀 열일 제쳐두시고 일단 HTS부터 켜시고요. 이 3화 페인트 아침에 올라서 출발하는지가 키포인트였네요. 올라서 출발한다면 조금 더 홀딩, 목표 주가는 9천 원 안팎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 초반부터 좀 상승폭 반납하면서 밀린다 싶으시면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지금도 수익 구간이시니까요. 더 큰 욕심을 내기보다는 빨리 마무리하셨다가 재접근 시점을 나중에 좀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시나리오 드렸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 내일 아침에 적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곽보영님의 3화 페인트 살펴봤습니다. 하신 지 얼마 안 되셨더라면 상당히 좀 짧은 기간 안에 큰 수익 되고 있거든요.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곽보영님의 종목 알아봤습니다. 오늘 전화가 좀 뜸한데 전화 계속해서 주세요. 0235-8200번 이럴 때가 기회입니다.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받아서 바로 연결해서 종목 진단해 드릴게요. 다음 유튜브 종목 좀 더 보겠습니다. 자주 안 봐드렸던 종목 그리고 또 자주 안 봐드렸던 분 레이나 김님이 광무 궁금해요 하셨네요. 광무 오늘 최근 들어서 급등이 나왔던 것 같은데 오늘이었나요? 네, 어제 오늘 다 좋네요. 광무 이 종목이 얼마에 사셨냐면은 지금 3200원에 사셨습니다. 비중이 5%세요. 근래에 올라갈 때 즈음에 사신 게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아, 2월달 들어서만 이 종목이 80%가 올랐네요. 최근 4거래일 동안에 주가 상승 탄력도 대단합니다. 명절 바로 직전에 3000원이었는데 이제 4000원 바로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이고요. 우리 시청자님도 약간의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앗,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레이나님 지금 보고 계시죠? 그러면 조금 더 집중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광무 어떻게 할까요? 자, 이 광무 같은 종목은 기술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대입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재작년 같은 경우는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좀 흑자가 났어요. 근데 2023년도 같은 경우는 또다시 적자 전환을 한 기업입니다. 자, 가끔가다가 이 광무라는 종목이 되게 끼가 있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도 나와요. 근데 제가 2022년도에도 이 종목을 보고 그때 방송같이 하던 전문가하고 이름이 똑같아서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자, 그때도 이렇게 한 번씩 보시게 되면 주봉입니다. 한 번씩 이렇게 쭉 들어올리고, 쭉 들어올리고는 쭉 밀고, 무식하게 들어올렸다가 밀고, 들어올렸다가 밀고, 그런 모습이 나와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이때처럼 좀 강하게 이렇게 들어올리는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요. 일단 그렇다면 저항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거는 일봉에서 저항선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 자리죠. 자, 오늘 같은 경우도 거래량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상당히 늘면서 탄력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거래량 한 번 비교해 보시면 지금 여기 거래량 좀 많이 늘었죠. 근데 이쪽에서 정고점이 있는 자리, 작년 8월달 자리입니다. 거기서 보시게 되면 거래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됐어요. 즉, 지금 정도의 거래량으로 여기에 있는 매물, 이걸 뚫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를 일단은 조금 좀 지금 거의 뭐 차익실현할 자리 근처 정도가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여기서 내일도 좀 오늘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침에 좀 플러스권 나와서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4천원, 한 2,300원 정도? 그중까지 가게 되면 거기서 저항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물론 내일 아침에 확 뚫어주면 괜찮아요. 내일 아침에 이걸 확 돌파를 하고 한 5천원 정도 근처까지라도 여기 고점이 한 4,850원인데요. 이 자리를 그냥 강하게 확 돌파를 해주면 더 갈 겁니다. 하지만 내일 뭐 플러스는 나올 것 같은데 거기서 이 자리를 강하게 돌파를 못하고 막 거래만 되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이쪽 저항선을 돌파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장 끝나고 끝나고 이렇게 봐야 되는 종목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내일 한번 보시고 4,900원 이 가격대에 그냥 아침에 강하게 돌파를 한다라면 그냥 두시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플러스가 나왔는데도 돌파하는 모습이 안 나오고 거래량 자체도 지금 오늘 510만 주 정도 거래됐는데요. 이거보다 내일 아침에 한 10시 전에 거래량이 저걸 강하게 뚫으려면 이거보다 훨씬 더 실려야 될 겁니다. 500만 주보다 더 실려야 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잘 체크를 하시고요. 만약에 돌파하는 모습이 안 나오고 그냥 플러스해서 거래만 된다 그러면 일단 차익질은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봐주셨는데 회사 자체적으로나 기업 내용 측면에서 2월 달에 급등했던 뚜렷한 원인이 있거나 한 건 아닌 건가요? 2차전지 소재 쪽 이런 쪽하고 좀 한다 그쪽으로 진출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엔케마구의 접점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도 좀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버릇처럼 광문은 그렇게 움직여요. 급등했다가 다 빼놓고 급등했다가 다 빼놓고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네요. 이 주봉을 보시게 되면 그게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급등했다가 잘못해서 어 하다가 놓치면 고향 앞으로 이렇게 다 가는 그런 경우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면서 판단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레이나님도 내일 정도에 매도하려고 안 그래도 생각하고 계셨다고 전문가님하고 의견이 통했습니다. 원래 계획하셨던 대로 이렇게 확인까지 받으셨으니까 그대로 좀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무 수익 잘 챙기시고요. 엄마가 원래는 계좌를 관리를 해주셨대요. 그런데 작년 여름부터 우리 레이나님이 스스로 관리를 하게 됐다고 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주식 실력을 향상시키고 있는 그런 과정인 듯 합니다. 그럴 때 어머니한테 질문을 드려도 되고 또 저희한테 질문을 올려주셔도 되니까요. 자주자주 들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무도 성공적으로 수익 내면서 마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게시판에 올라온 종목 봐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또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지금 보면 종목에 대해서 좀 사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주가 정말 많이 빠지면 요즘 들어서는 그런 얘기 많이 듣더라고요. 기도 메타라고 간절히 바라고 바라고 이 종목 오를 거야 또 오를 거야 이렇게 해서 간절히 바라면서 종목을 마냥 보유만 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바람을 갖는 건 굉장히 좀 좋지만 또 확실하게 냉철하게 분석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담당을 해드릴 테니까요. 자주 올려주시고요. 다음 종목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금 참사랑님도 저희가 자주 봐드리는 분은 아니셔서 오늘 이렇게 선정을 해봤고요. TEMC라는 종목입니다. T2로 시작하는 종목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Y로 시작하는 것도 많고요. T2 이런 거 정말 많습니다. TEMC. 2만 6천 원을 사셨고요. 비중 10%입니다. 아 손실을 좀 보고 계세요. 오늘 종가상으로는 2만 원을 살짝 하회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이 TEMC는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우리 시청자님 손해를 좀 만회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알려주시죠. 이 TEMC는 반도체 특수가스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작년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대를 보니까 여기 작년 한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 말쯤 이때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꼭 좀 챙겨보셔야 됩니다. 다음부터도. 이 TEMC가 상장된 게 저 2023년 1월 달에 상장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 신규 상장 종목들 딱 나오는 것들 있죠. 상장되고 보름 만에 보호 예수. 한 달, 석 달, 6개월, 1년. 보호 예수 풀리는 그런 기간들이 있습니다. 딱 1년 되기 직전이었으니까 보호 예수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것들이 좀 있는 자리에서 우리 시청자님은 매수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타이밍이 상당히 좀 안 좋았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작년 12월 달 정도에 매수를 하셨다면 단기간에 15,000원에서 26,000원까지 단기간에 급등했을 때 그때 매수를 하신 겁니다. 쫓아가는 매수는 안 좋고 거기다가 보호 예수라는 거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여기서 무상증자 권리락을 하고 난 다음에 무상 물량이 상장되면서 그 물량을 좀 소화시키는 그런 모습이에요. 또 지금 보호 예수 물량도 풀리고 그랬으니까 일부 물량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월 달에 상장된 기업이니까 올해 1월 19일에 1년짜리가 풀렸겠네요. 그러면 그 물량이 아직까지는 다 소화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신규 상장 종목들은 또 하나 잘 봐야 되는 게 실적 부분들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거의 그렇습니다. 상장될 때 당시에 이 상장 신고서 내면서 우리 올해 이만큼 장사를 잘했어요. 작년에 이만큼 장사를 잘했고 올해는 이만큼 더 잘할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공모가를 좀 높게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상장되고 난 다음에 이 약속을 지키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이 못 지켰죠. 못 지켜도 너무 많이 못 지켰습니다. 재작년에 이게 매출액이 한 3,500억 정도 됐어요. 그런데 상장되는 작년 같은 경우는 1,700억밖에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반토막 난 겁니다. 이거를 좀 이렇게 약속을 지켰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금 좀 종목 선정할 때 요모조모 신규 상장 종목은 특히 더 그래요. 요모조모 다 따져보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그런 기업 내용들 이런 걸 본다면 지금 시가총액이 4,100억 정도가 되는 기업이고요. 작년에 많이 줄어서 269억 정도니까 올해는 반도체 업황들 요런 것들이 약간은 좀 약간이 아니라 좀 많이 좋아질 수 있죠.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더 나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시간은 좀 걸린다고 보셔야 돼요. 무상증자 물량 무상도 100% 정도를 했는데 그 물량이 소화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상장이 됐으니까 여기서 못 파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올라오면 무상증자 물량을 팔려고 막 그럴 거예요.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일단 좀 지켜보는 전략이 맞다라는 생각이고요. 비중이 10% 정도 되시는데 아주 마음에 썩 드는 아까 말씀드렸을 때 마음에 썩 들어서 드리는 얘기 아닌 거는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 같은 경우는 조금 곤란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간이 조금 지나면 올해 실적 부분들이 좀 올라오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한 자리 근처 그 정도까지는 반등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반도체 업황을 보고 조금 시간을 투자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고요. 매수가 근처에서는 정리하고 나오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종목이 그다지 쏙 매력적이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반등의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원금 회복 정도까지 노려볼 수 있다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금 오면은 거기서 더 욕심내지 마시고요.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매수하실 때도 좀 방송이라든지 두루두루 좀 참고해 보시면은 조금 더 나은 종목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TEMC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 하나 정도 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저도 좀 궁금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에코 앤드림입니다. 마치 나는 2차전지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듯한 그런 차트 모양을 갖고 있더라고요. 2월 달에 이 종목이 2배 같습니다. 오늘 상한가 기록하는 모습인데요. 화성님께서 올려주셨고요. 사신 가격이 거의 4만 원 정도 됩니다. 39,600원의 비중 10%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좀 크게 수익 내고 계시는데 어떻게 사셨을지 제가 다 그 비법이 궁금하네요. 매도 언제쯤 하면 좋을까요? 하셨습니다. 이 종목 다른 2차원지가 신적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신고가에 오는 상한가에 어떻게 하면 또 이렇게 시세를 낼 수 있을지 우리 시청자님의 대응 전략도 알려주세요. 이 종목도 최근 들어서 며칠 동안 급등한 거지 작년에 보면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시켰던 종목입니다. 보시면 여기 2023년도 이때 5만 3천 원 갔었죠. 그런데 2만 원 아래까지 빠졌었으니까 반토막이 났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며칠 동안 이렇게 강한 모습이었는데 저는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강심장이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이런 종목 못 사요. 이 가격에서 못 삽니다. 왜냐하면 왜 못 사는지 그 이후부터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이 가격대 근처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쪽에도 매물 때가 있고 좀 매물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어떤 종목들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 보시게 되면 10종목에 7종목, 8종목은 밀립니다. 그래서 확률상으로 봤을 때는 안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 맞아요. 그리고 저는 다음부터 다음에도 또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저라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주식이라는 게 결과가 모든 걸 얘기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잘 하셨어요. 작년 7월에 사셨대요. 작년 7월에 사셨으면 고생을 되게 많이 하시다가 이제 회복하고 이제 좀 회복이 됐네요. 너무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신고가를 뚫었기 때문에 우리 NKN 같은 종목들 보면 신고가 뚫고 계속 가지 않습니까?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들고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 내일 같은 경우도 오늘 상한가로 좀 마감이 됐으니까 내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많이 떠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 내일 움직임도 오늘 강하게 돌파가 됐으니까 내일도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보시면 위에 저항선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얼마까지 매도가 이런 거를 정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때그때 보면서 오늘 종목이 유독 그런 종목들이 좀 많네요. 장중에 보면서 그때 실시간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종목들이 유독 많은데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승 캔들의 절반 정도예요. 여기서 지금 오늘 기준으로 따지면 5만 4천 원 정도겠네요. 5만 4천 원 정도가 이탈하면 그때는 정리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내일이 지나고 내일 또 양선을 뽑고 이걸 이 가격대 5만 4천 원이라는 가격대 이 가격을 훼손을 안 시키고 내일 또 올라서 양선을 뽑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 그런 형태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실시간으로 계속 봐가면서 해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시원하게 답을 내려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잘 보시면서 내일도 이런 형태가 나오면 모레도 똑같이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반 정도 상승 캔들의 절반 정도 이 정도를 훼손하지 않는 한은 일단 보유하고 들고 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에 사상 최고가니까 추세 매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5만 4천 원 훼손 안 하고 양복만 들면 홀딩 계속해서 또 이 종목 크게 수익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에코앤드림까지 살펴봤습니다. 내점 투자 전략 알아볼게요. 금요일입니다. 어떤 점이 중요할지 간략하게 포인트만 짚어주시죠. 시장이 지금 우려하고 기대가 좀 공존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죠. 그래서 변녹성도 굉장히 큰 모습입니다. 종목들도 시세의 연속성이 나오는 종목들이 극히 드물어요. 연속성이 없는 시세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쫓아가면 물리고 따라가면서 매도하면 거기서는 또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쫓아가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격 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모멘텀에 따라서 급등락하는 그런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가질 부분들은 지난주 목요일도 말씀드렸고 오늘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MWC 2024가 2월 26일부터 있습니다. 여기서는 세션들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 5G 그너머, 이거는 6G에 대해서 다룬다라는 얘기고요. XR 관련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거기서 MWC에서도 다뤄질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롯데정보통신도 이런 것도 좀 겨냥해서 말씀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쪽, 메타버스 관련되는 쪽들, 이런 쪽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빼놔서는 안 되는 게 AI입니다. 역시 이 AI도 MWC 2024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로봇 섹터들입니다. 이 로봇 기술들이 재작년에 테슬라에서 옵티머스 1을 갖고 나왔을 때요. 그때 사람이 들고 나왔죠. 제대로 걸음도 못 걸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나온 영상들을 보게 되면 이 날계란을 이렇게 안 깨지게 이렇게 이쪽 손으로 해서 이렇게 옮기는 그런 장면도 나왔고 옷을 차근차근 이렇게 이쁘게 개는 그런 영상도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빠르게 로봇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요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공장에다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어서 그거를 거기에 직접 투입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 인건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 자영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협동 로봇 있죠. 이거 요즘 임대도 해서 씁니다. 협동 로봇 조리하는 로봇은 월 100만 원 정도 서빙하는 로봇은 월 30, 40만 원 정도면 임대를 해요. 이걸 아직까지는 보급이 그렇게 크게 안 됐는데요. 나중에는 이런 쪽으로 다 보급이 될 겁니다. MWC 관련해서 제조업의 디지털화 이런 섹션도 있으니까요. 로봇 관련주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이재필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쉬운 진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내일 금요일입니다. 오후 4시 포트폴리오 진단해 드려요. 접수받고 있습니다. 02128-3388번 02128-3388번으로 방송 전후 언제든지 전화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포트 전체적으로 좀 교적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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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